원청 머트리얼 주식회사 현재 연구인력 10명 이상으로 연구 R&D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청만의 차별화된 기술인 무공재 2중지 국내 특허인 회의 특허가 있으며,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섬유산업 친환경 4대 인증인 블루사인, 오피텍스, GRS, 히그인덱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에어제트 짓기는 총 140대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800만 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캡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터제트 짓기는 총 180대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1200만 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캡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공장은 염색 가공을 위한 비상염색산업단지 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재직된 직물의 호재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공정으로, CPB 및 연속 점령기를 이용하여 점령을 합니다. 직거 염색기는 100도씨 온도에서 침염으로 염색하기 위한 염색기로 총 10대 보유하고 있으며, 천만 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캡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래퀴드 염색기입니다. 110도부터 130도씨 온도에서 라일론 리 폴리에스터 염색을 위한 염색기로 총 11대 보유하고 있으며, 1100만 야드를 생산할 수 있는 캡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온하이선프트 장비 3대를 보유하고 있어 강도가 약한 직물 염색이 가능합니다. 텐터기는 염색 후 건조와 효과공인 발수 가공을 위한 설비로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텐터기는 염색기입니다. 텐터기입니다. 1매리트 라미네이팅기는 유기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원단과 원단, 원단과 필름을 접착시키는 라미네이팅 설비로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350만 야들을 생산할 수 있는 캡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창 모티리얼 주식기사는 VF 아시아 실험실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 노스페이스, 파타오니아, 고어 등 다양한 해외 브랜드와 파트너 협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효주